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는 돼지고기? 이런데 제가 옛날에는 삼겹살 구워가지고 맥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낙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통 많이 먹을 때는 혼자서 한 7인분 정도까지 먹고 그랬죠. 거기다가 맥주까지 다 마시면 세상 행복해지고 이러는데 요즘은 TV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돼지열병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도대체 어떤 거야? 이래가지고 보니까 돼지들이 코에서 피가 나오고 설사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정세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런 증세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인류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류가 바이러스 우리가 요즘도 코로나 어쩌고 이러잖아요. 이런 바이러스에 자유로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독감 바이러스 가지고도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혼이 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바이러스에 한시도 펴날 날이 없었죠. 유럽에서 찌로 인해 퍼지는 그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흑사병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연두 그것도 결국 바이러스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맨날 이번에는 어떤 독감 어쩌고저쩌해가지고 또 바이러스들이 계속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죠. 심지어 모기 있죠. 모기가 퍼뜨리는 그것도 결국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모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해마다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러죠. 그리고 인류는 단 한시도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늘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바로 사람들의 면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면역력. 그래서 외부의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 몸이 그걸 막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널리 있었다. 언제까지 하와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바이러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특정 바이러스들을 이제 퇴치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변이체죠. 변이를 딱 해가지고 이제 그 항생제에 항생제가 안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이를 하면서 계속 끝없이 우리들을 개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 벌써 변이를 몇 번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를 했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변이를 합니다. 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은 인간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몸집이 잡다 보니까 빨리빨리 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면역력을 키워버리면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돼지열병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돼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떨 때 TV 같은데 보게 되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멧돼지들, 산돼지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돼지 사육장에다가 가가지고 돼지열병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걔들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그 애들이 감염이 돼 있어요. 산돼지, 멧돼지들이 돼 있는데 걔들은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잘 다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지 농가에서는 그 돼지들이 대부분 다 한 명 감염되고 나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다 코에 이러면서 죽고 그러죠. 이건 아이다 싶어가지고 살도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산돼지들은 어떻게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가느냐. 산에서 나는 거,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얘들은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 사육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걔들은 아무래도 운동도 환경도 별로 안 좋잖아요. 운동도 별로 못하고 그다음에 사료 먹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한 거죠. 그래서 이 돼지들한테 건강한 그런 사료들, 건강한 음식들 이런 걸 믿게 되면 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죠. 그러면 훨씬 더 돼지열병이나 이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발효 사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발효 사료.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료를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거입니다. 이게 유원파루스균. 이게 발효 종자균인데 일반 돼지들이 보통 먹는 거 있잖아요.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거. 제가 저번에 검색해 보니까 무슨 콩비지, 피,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곡류 같은 것도 먹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사료를 만들 때 유원파루스균으로 만든 발효액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억수로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많이 넣으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1차, 2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액체를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발효 사료에 넣어요. 그러면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사료하고 발효액하고 그걸 넣어가지고 그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웅둡둡니다. 이렇게 돌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면 이게 다 섞여가지고 안에 온도 조들도 할 수 있어요.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온도가 보통 30도 이상이잖아요. 저희들 유원파루스균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40도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발효액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5시간, 6시간 돌리면 쿵쿵 하면서 발효 냄새가 납니다. 곡류들을 발효를 시키니까 5시간, 6시간 동안 그걸 계속 돌리고 나면 그럼 이쪽에서 그게 탁 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푸대기로 담아가지고 데이지 사료 먹을 때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분이 많이 줄수록 좋죠. 발효사료는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가격이 일반 사료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기존 사료에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먹게 되면 돼지들이 장이 좋아지는 거죠. 왜? 좋은 미생물, 건강한 미생물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장이 좋아지죠. 장이 좋아지면 똥이 쑥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때 때도 몸 안에서 걔들이 많이 퍼지지 못하고 똥 쑥 잘 나오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높아가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돼지, 야무지고 실한 돼지가 되는 거니까 걔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돼지를 먹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선순환, 돼지가 건강해야지 좋은 걸 먹고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되고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아니 그냥 돼지가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돼지 발효 사료 이런 것도 앞으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그 돼지, 똥들이 저는 똥도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들 똥은 냄새가 구수합니다. 똥 냄새가 구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데 그런데 환자들 똥이 있죠.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 똥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똥 냄새도 건강해요. 향수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과약한 냄새는 아닙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발효, 사료, 건강한 사료들 이런 걸 먹게 되면 돼지, 똥도 요즘 축사 같은 데 오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와, 소독한다고 뭐 어쩌고 바이러스가 소독한다고 잡힙니까? 물론 일부는 잡히겠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숫자는요. 이 연필 있죠. 연필 이 끝에 무리에 딱 하나 찍은 그 숫자도 사람이 셀 수도 없습니다. 이거 딱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숫자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왜냐하면 또 셀리고 나다보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이 한 방울 숫자도 셀 수 없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다 잡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는 잡히겠지만 그 전체를 다 잡는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생물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은 미생물을 많이 보잖아요. 현미경으로. 그냥 현미경 보는 게 아니고 위상차 현미경을 봅니다. 그걸 보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회들 모양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 바이러스들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잡는다. 그게 진짜 꿈이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들 건강한 돼지들 이런 걸 먹고 차라리 면역력을 키우는 게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돼지 사료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돼지 5,000마리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원파루스균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그 과정도 중간중간에 이제 돼지 똥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카메라 한번 비춰주고 제가 직접 보내는 세상 맡아보고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